하겠습니다 누드롭슴지구망님 면스트 민니가 나오는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봤어요? 봤어요 거기 나오는 민니 명대사 제안해주세요 얼마 전에 우기가 대사 따라하는 거 진짜 잘하고 웃겼는데 우기가 대사 따라했었어요? 면스트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넷플릭스 민니가 나오는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시트콤 있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사실은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는 많이 없는 게 민니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게 좀 많은데 하나는 뭐 있냐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사는 뭐냐면 헐 시라임? 이건데 그 시를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헐 시라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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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시라임? 후라이 까지 말라고 이거를 제가 기억에 아무튼 다른 거는요 너무 이렇게 좀 세요 약간 우리 군무리들 앞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아니 진짜 민니가 엄청 걱정 많이 했었고 첫 작품이고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 저희 어 그 활동이랑 겹쳐서 엄청 힘들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찍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너무 칭찬해 주고 싶고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너무 잘 본 것 있습니다 그리고 민니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완전 연기 천재고 게다가 음 표정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지구망에서 민니의 표정을 한 진짜 좀 조금 보태가지고 한 천만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표정이 다양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블라주런 님이 면스트가 부르는 나라